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어 피부경화증 전신경화증에 있어서의 콜라겐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어 콜라겐 이 가운데 그림이 콜라겐 분자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콜라겐 분자구요 요거는 콜라겐 아미노산 서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콜라겐 섬유 다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콜라겐 영양제를 좀 따로 섭취해야 되지 않느냐 음 왜 콜라겐을 먹는게 별로 상관이 없느냐 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콜라겐에 대한 이제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 소화효소 또는 이제 최장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콜라겐은 거의 다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섭취했을 때 그래서 콜라겐이 피부까지 도달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피부 경화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을 따로 드시는 거 드시지 않는 거 뭐 그걸 떠나서 콜라겐 섭취하는 것 자체가 피부 경화증 전신경화증에 영향이 없다 왜 위 소화효소나 최장 소화효소에 의해서 거의 다 중간에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입으로 섭취했을 때 피부까지 가는 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여러 연구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찬계 원장이었습니다